나무늘보! 아주 비슷해! 거기서 자고 있다고? 호랑이? 아니 코아 코알라! 미안해 미안해 승우야 누난데 니가 맨날 뭐라고 부르지? 아 맞았어 맞았어 하나만 더 맛있어 하나만 엄마 우리가 맨날 틀어가는 거 어? 아 좋다 아 좋다 이놈의 코알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정혁 자 갑니다 시작 정말 이건 이 상은 꼭 봐 대상? 아니 근데 이거 국제적으로 주는 상이야 노벨상? 어 그래 그거를 노벨 평화상 그렇지 너 어떻게 맞췄냐? 너 어떻게 맞췄니? 땡땡 왈 공자 왈 공자 말고 맹자 아 그랬어 맹잘맞이 저기 북한하고 한국 남한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족을 잊어버렸어 비산가족 비산가족 이거 웬일이네 지금 안식 안 된 세 개 이거 뭐야? 만세 만세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만세야 별미구만 세 아니 다른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대한통립만세 그쵸 여름휴가가 이걸 가 방학? 여름? 계곡 이런거 말고 여행 나라 이런거 말고 그걸 다 통 뚫어서 야 우리 여기 가자 휴가? 첫 글자 설명 좀 우리가 성이 뭐야 박 기억을 빼봐 바 바다 그걸로 시작해 바다여행? 바다휴가? 아니 비키니 입고 바닷가 아니 봐 아 뭐야 그게 이거 무슨 짐이야 내가 이거 무슨 짐이야 아 통과 통과 아 통과 아 뭔데 또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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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좋았는데 통과 아 진짜 아 진짜 빨리 아 그 이거 뭐야 그 몰라 그 이렇게 돌아가는 거 물레방아 그렇지 빨리 빨리 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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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한 이거 해 성질? 그 말고 또 하나 성 한성 한성깔 그 깔 말고 깔 말고 한성껴 그렇지 아니 한성껏 아 진짜 아 잘 봤습니다 진짜 한성질 성깔 하죠 자 지금 말이죠 세 팀이 남았습니다 아 너무 깠다 안 리원 최유빈 염원율 남아있는데 자 원하시는 팀 나오세요 자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시작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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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의 V인데 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게 1 뭐라고 해 1등 등으로 시작해 등심 오케이 컷 그렇지 그래요 있잖아 이거 이거 말고 속눈썹 오케이 컷 세템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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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그래 있잖아 박수 뭐가 이렇게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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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되면 시간이 끝이야 머리 시계 아 컷 안 되는데 17 더하기 9는 20 7 아 아 아 아 9 더하기 7은 9 더하기 7 14 아 오케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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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응 에너지 방 낭비의 저 반대말 오 전략 아 자 유빈아 엉덩이에 나와있는 파란 점 어 문구반전 어 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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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지금 들린 것 같은데 갑니다 자 시 시작 은율아 우리가 이번에 휴가 갔던데 그 바다 위에 떠있는 걸 뭐라 그래 바다 위에 엘리도가 뭐야 엘리도 성 그렇지 좋아 존 음 존 어 무슨 존 음 냄새 아니 향기